4차 산업혁명의 영향력은 산업현장뿐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많은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들이 병원 진료의 첨단화를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의료현장 기술의 혁신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는 곳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들의 기술력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병원 내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와 진료는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령 인구의 증가로 무릎통증 환자는 10년 뒤 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이를 모두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저희 기업은 이러한 수요에 대처하고 진료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된 곳으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혁신을 통해 의료 발전을 선도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첨단 기술들 간의 연결을 통해서 의료 영역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대한민국 의료의 내일을 밝혀가고자 정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병원인 서울대학교 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에서 무릎관절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는 노두연 대표 남다른 기술력 때문에 K-벤처스로부터 시드 투자 유치에 성공하기도 했다. 저희 기업은 인공지능에 기반한 인공관절 수술 로봇에 집중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으로서 전문의가 직접 라벨링한 10만 장 이상의 데이터를 수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AI를 기반으로 작동하며 이 수술 설계 기술을 활용하면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최대 단점으로 여겨졌던 긴 수술 시간과 설계 과정의 번거로움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의 정확도 면에서도 기존보다 더 월등해질 수 있습니다. 시드 투자 유치에 성공한 이 기술 이외에도 이곳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근골격 정밀 분석 시스템과 인공지능 기반 수술 설계 프로그램, 인공지능 기반 수술용 로봇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에 무릎관절염을 판독하는 데 여러 가지 변수가 고려되어야 하고 또 환자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했는데 저희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근골격 정밀 분석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의사는 반복되는 정밀 분석에서 오는 심신의 피로함, 실수를 감소시킬 수 있고 환자는 보다 정밀한 분석 결과와 자신의 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기존 인공관절 수술의 불편한 점과 한계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할 때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밀한 수술을 가능하게 하는 인공지능 기반 수술 로봇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로봇을 통해 기존 수술 대비 수술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향상된 정확도와 편리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이전에 시행하는 검사인 하지 엑스레이와 피검사만으로 환자의 근감소증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인공지능인 합성국 식량망과 기계학습의 분류 모델을 복합적으로 이용해서 수술 전 하지 엑스레이와 피검사만으로 근감소증을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근감소증은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육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인데요. 낙상이나 골절, 수술 후 합병증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선제적으로 근감소증 환자를 선별하고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기술은 기존의 CT와 MRI 영상 촬영, 체성분 분석, 골더공증 검사와 같은 별도의 진단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했던 근감소증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의료현장의 선진화를 위해 선보이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소개한 소프트웨어 이외에도 인공관절 수술 후 수혈과 신장 부작용 및 선망 등의 부작용을 예측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인공관절 및 절골 수술을 진행할 때 전문의가 수술 설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 수술 이후에 재활을 통합적으로 안내해주는 소프트웨어도 선보이며 의료 AI와 로봇 수술의 결합을 통해 정형외과 진료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끌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공지능은 다방면에 걸쳐 쓰이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기술들을 활용하며 환자는 물론 의료진까지도 만족하는 결과를 창출하는 데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데이터와 기술의 통합을 통해서 세상에 없던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되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의 의료현장을 보다 혁신적으로 바꾸어 가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더 기대되는 의료현장을 만들고 있는 이들 기업. 뛰어난 진료실력만큼이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며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에서도 더 멋진 활약을 펼칠 수 있길 함께 기대해보겠습니다.